공항에는 진짜 썰렁하군요. 공항에. 우리 수박만 못 넣었네. 안녕하세요 포레이커입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출국장 입니다. 12월 2일 밤 10시 반이 넘었구요. 인천공항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카타르 항공하고 아랍에메리타 항공이 야간 비행기가 있어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1시간 정도 기다려서 티켓팅을 보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야간 비행기를 타고 내일 아침에 두바이에 도착하고 두바이에서 3시간 환승을 해서 카투만두에 아마 오후에 들어갈 겁니다. 오후 2시경 카투만두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출국을 했으니까 트레킹을 즐겨야 겠죠. 트레킹 즐기고 영상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달정도 일정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역병도 뭐 불과 며칠 사이에 휙휙 바뀌는데 미래를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바뀌고 재밌게 트레킹 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회사 인플라이트 바이로 완성하기 때문에 에프게이트를 와서 터미널 2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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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2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됩니다.